cnm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정치민주연합의 서울 중국 국회의원 정호준입니다 여러분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부터 내 이웃에서부터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한번 실천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출발해서 다녀오실 때까지 안전한 고향끼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